저 문경님 좀 산업해러 왔습니다. 저 순규랑 나랑 어떤 사인지 몰라? 네 맞습니다. 거즈야. 네 가족은 네가 시키는 거야. 가장 맛있는 족발.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진짜. 가족. 좋아하라. 에이. 여기. 앉아. 잘생겼냐? 네. 저희는 지금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? 네 동생. 야 이 새끼야. 네 동생이 새끼야. 네 동생이 이름만. 네 성에서 해결해야지. 그 새끼 제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아무도 없고. 됐습니다. 이 얘기 도망하겠습니다. 네. 밥이나 먹자. 응. 도대체 왜 그러냐 승규야. 응. 지민이. 금리 둘러싼 Hehe. 거듭. 귀찮고. 지금처럼. 으쌰. 머리카락. 시각. 소 FM. rankings. czne. 긋é к tapes. sweeping. 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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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도움이 누가 불렀냐? 어디서 씨발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이 지랄이야 야 그래도 혼자 온 게 씨발 존나 연기가 가사가네 박수 한번 줘라 어딜 혼자 오네 혼자 와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민수야 님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터덩별 개새끼들아 정리해 야 한 번 개처럼 물어 야 내보내 나가요 나가요 승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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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울지 못할 거면 지치도 와 이 개새끼야 어? 야 이 새끼 갖다 묻어 님들 예 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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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만아 빨리 빨리 저번에 나와? 적당히 해라 이 개새끼느라 진짜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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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치워 야 가자 치워 하지마 왜 왜 야 이 개새끼 야 야 앉아 야 앉아 야 앉아 야 앉아 야 뭐라 야 앉으라고 야 앉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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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앉으라고 형 야 괜찮냐 야 뭐야 이 쌍둥이 새끼 야 쌍둥이야? 나가겠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앉으라고 병신같은 새끼들 앉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빨리 아니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로 아니 저희 아 제가 아니 그냥 말로 하자고 병신들아 너네 목숨 안 아까워 조용히 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야 야 이 개새끼들아 얘를 주십시오 형님 니들이 나한테 기회를 줘 병신들 앉으라고 야 너가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봐 야 이 병신들아 그래 야 야 야 야 보고와 이리 보고와 야 야 일로와 여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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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혀 앉으라고 앉혀 그 간만에 계십니다 형님 하 어 강희 야 예 인사 똑바로 안 해 어 야 가만에 가만에 뵙겠습니다 형님 인사에 개새끼야 가만에 가만에 뵙겠습니다 형님 처음에 계십니다 형님 인사 똑바로 인사 똑바로 안 해 인사 똑바로 안 해 선배님 선배님 하 시발 애새끼들 왜 이렇게 싸많이 먹는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아니 형님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겁니까 형님 야 예 내가 오는 것까지 너한테 일부를 보고 해야 돼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오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오시지 그냥 오셔가지고 제가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야 예 순규 이름 순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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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적당히 하고 여기서 끝내자 아 예 어? 순규랑 혹시 관계가 남는 건 어떻게 야 예 끝내자고 아 끝내겠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? 끝내겠습니다 야 안경 번호 야 야 안경 벗어 야 야 뭔데?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의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면 안했어?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어 야 야 야 아 형님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여기 동생들이 저기 승귤한 애가 공연했다고 가지고 형님 동생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했을텐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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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린애들 일까지 끼어들어야겠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 예 야 야 양아치 이제 하지 말라지 예 맞습니다 형 뭐 시X 들어보니까 뭐 돈 얘기나고 휴킹돌리고 휴킹돌리고 하하 저거 그런적 없습니다 저거 그런적 없습니다 후후 아니 근데 원래 동네에서 아 예 아 담배 하나 가져 야 야 담배 담배 가져오라고 담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분명히 말했다 예 오늘 일은 예 여기서 다 끝이요 아 다 끝났습니다 네 나 좀 가서 시X 니가 뭐 또 얘기 나오고 시랄 해봐 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야 고맙해라 예 아 야 이사들어라 행동하신다 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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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띄지마 예 야 예 눈에 띄지 말라고 예 조사님 조사님 시빨 두세 시발 담배 가져와 이 개새끼야 너 거박이 못해 죄송합니다 형님 비용실새끼 야 야 야 야 이리와 시빨 안으로 벗어 아 시발 짓지도 못할까면 물지도와 물지도 못할까면 짓지도와 물지 못할까면 짓지도와 아 잠시만 금요일 퇴근 짓지도 에이 비용 인지 졸장 에이 가장